STX 조선해양노사가 오늘 생산직 인건비 절감 방안에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. STX 조선 노조는 이날 자정을 넘어서야 희망 퇴직과 아웃소싱 등 인적 구조조정 규모를 줄이는 대신 무급휴직, 임금 삭감, 상여금 삭감을 통해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생산직 인건비 75% 절감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사측과 고정비 절감 방안에 합의했습니다. 하지만 노사 확약서 제출의 시한인 9일 자정을 넘겨 산업은행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.